사랑 어 따랑 응 따랑이 따랑이 사랑이가 좀 이상해졌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열심히 놀고 음 맛있는 그 영양제도 주고 놀고 있는데 사랑이가 갑자기 몸을 몸을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빙글 오 빙글빙글 제 발을 공격 아악 우리 사랑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사랑이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랑이 사춘기야 어 사랑이 사랑이 사랑아 벌써 수술을 하기에는 너무 일러 사춘기가 온 거야 사랑이 음 그 와중에 핑크는 너무 귀엽네요 음 아직은 근데 중성화 수술을 하기에는 몸무게가 2.1kg? 밖에 안 돼서 수희 선생님께서 아직 좀 기다려 보자고 하셨기에 이 에너지를 놓은 데 써야겠죠 아이고 사랑아 아이고 사랑아 어 왜 왜왜왜왜왜 어 고렁고렁 고렁고렁 어구 눈을 감았어 어구 고렁 에잉 안 돼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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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잖아 이 자식이 크림 왜 이런 소리를 내시는 거죠 전아 옥체를 보존하셔야 됩니다 서..선아 전하! 전하! 사랑 전하 왜왜왜왜 무슨일이야 무슨일이야 왜그래 뭐가 그렇게 불편해 초보집사는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랑아 어디앞아? 배고파? 밥먹을까? 밥더줄까? 사랑아 왜그래왜그래 왜그래왜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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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오호호호 이 증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소정의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이를 부탁해 안녕 따랑 우리 따랑이 우리 따랑이 없음 또 다nor 잘 지내려 Supreme 우리